네 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 중에 요즘에 가장 좀 핫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나눠볼 건데요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릴 거니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고 근 한 달간 국내 지수가 상당히 큰 조정 국면에 진입했었죠 최근 일주일 그리고 연초 이후에 수익률 상위권 업종을 보게 되면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 PBR 업종들로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들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하고 향후 외국인들의 투자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도 여전히 사실은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급등한 점은 단기적으로 분명 부담 유입임에는 충분해서요 며칠 동안 종목들에게 차익 매물이 출혜가 되고 있죠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떠나서 투자 시계를 짧게 본다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따라서 2월 초부터 반등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에 잠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주간 수익률은 한 2% 플러스 1.8% 정도에 불과하고요 연초 이후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한 2.8% 정도 상승을 했고 상승 업종 중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연초 이후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정도여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연초 이후에 IT 가전 업종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2%까지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급등한 업종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의 단기 매물 출애가 나타나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술주라든지 또는 성장주에 다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약진하는 흐름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뜨거워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 밸류업 기대감이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지난 1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압력에 코스피가 힘을 못 썼더라면 2월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2월 초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1조 9,3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하면서 역대 2위의 매수 기록을 나타냈는데요 역대 1위 기록은 지난 1월 11일 2조 2,90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수했었던 게 역대 1위 기록입니다 외국계 펀드의 오래된 염원이었던 한국의 주주환원 정책 재고가 2월 들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만큼 한국의 저평가 매력 부각과 함께 이에 따른 해외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수익률 갭 매우기 차원에서 2월에는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 전개를 기대해봐도 충분한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1월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경기 사이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죠 시장 예상치가 17만 건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35만 명의 신규 일자리 수 증가하고요 그리고 3개월 연속 진행 중인 3.7%의 낮은 실업률 그리고 시장 전망치를 잇따라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 흐름까지요 지난 방송에서 미국 경제가 80년대 호환기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연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사뭇 부럽기만 합니다 1월 고용지표를 통해 확인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주요 일자리 업종의 증가세는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좀 가능하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등 여러 일부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우려스러운 리스크는 솔직히 잠재해 있어요 미국 내 각종 산업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업종별로 일자리 수 증가를 보더라도 고른 일자리 증가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욱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던 제조업 부문마저 일자리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이 그만큼 미국 경제의 탄탄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월과 2월 신규 비농업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아요 반대로 미국 고용 상황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들리지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 건 초반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용시장의 견조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요 금리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유가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견조한 고용 그리고 소비와 제조업 경기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골디락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물가하고 금리 수준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기조와 4%대에서 등락하고 있는 국채 금리 수준 과거와는 다른 물가와 금리 레벨 대의 골디락스가 아닌가 싶어서요 즉 중간 물가와 중간 금리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골디락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금리가 재차 반등했지만 다행히 4% 초반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요 10년 국채 금리가 4% 내외에서 머물고 있고 정고점을 넘어 크게 급등할 여지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1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5월 혹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지 않는 점도 좀 좋아 보이는데요 연준의 2분기 금리 인하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이벤트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리스크의 재조명이에요 과잉 긴축으로 인해 또 다른 신용 경색을 방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경제 지표를 종합해보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 미국 경기가 중간 물가와 중간 금리 패러다임 속에 골디락스를 유지할 여지가 커 보인다는 거죠 또한 최근에 발표된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왔죠 한국의 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8% 기록하고요 전월 대비에서는 5%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발표를 합니다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7.5% 전월 대비에서는 마이너스 10%보다 감소폭이 좀 축소되었고요 수출 증가율이 확대된 데는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일 늘었고 반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요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죠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13개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합니다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 및 메모리 가격 상승세 그리고 작년에 낮았던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서 증가율이 확대가 됐는데요 자동차는 플러스 24%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 차를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2차전지는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 등에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는 그런 부진함을 좀 보였어요 방송에서 시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목 선정을 하시기 전에 주식이라고 하는 큰 숲을 제대로 보고 그루로 나와서 방향성을 선택하시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는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서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시험 관련된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증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선행적으로 보는 지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에 발표하는 수출 지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요 일평균 수출 값과 코스피 지수는 동조화 현상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근 들어서 수출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들어 지수는 큰 폭의 조정 국면을 나타냈고 2월 들어 상폭을 높이면서 26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PBR 값이 0.95배 코스닥 PBR은 1.8 이렇게 보이고 있고 지난 1월 하락장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PBR이 0.82였거든요 매우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명목 GDP로 코스피가 한 2900포인트 있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여러 지표와 데이터를 토대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81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4%대에서 횡보 중에 있는데 작년 1월 도쿄 증권거래소의 자본시장 개선안 즉 PBR 1배 미만 기업들에게 성장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한 후에 일본 사례를 우리는 눈여겨볼 보류가 있습니다 가치주 중에서 저 PBR 고배당 저 PER 섹터가 모두 작년에 연평균 대비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는데요 특히 주요 종목군의 평균을 내보게 되면 저 PER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7% 상승합니다 고배당주는 플러스 21% 상승하고 저 PBR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 상승 실적 우량주는 플러스 7%를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 PBR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PBR 종목군이 핵심 시장 주도 성향은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에 저 PER이라든지 고배당 스타일의 성과가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PBR 1배 개선안 이후에 순이익 요소가 핵심 요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저평가도 자본 대비보다 순이익 대비 시총이 더 낮은 컨셉이 핵심입니다 또한 순이익이 꾸준해서 시가총액 대비 배당이 높은 기업들에게도 관심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 1월을 보면 저 PER이 플러스 13% 상승하고요 고배당은 9% 저 PBR은 6% 상승하는 그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PBR이라고 하는 지표는 주주 환원책이 불량한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상징적 지표이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주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는 저 PER 및 고배당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죠 현재 종목별로 그리고 투자 주체자별로 수급하고 저 PBR 등의 투자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기관이 외인보다 금액이 크고요 저 PER 그리고 저 PBR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9일부터는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거세졌으니까요 그 중에서 기관이 가장 적극적인 반면에 개인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물론 국내 주식에 대한 기관 수급은 신규 자금으로 팽창한다기 보기 어려워서요 수급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면 미국 고용은 시장의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1월 비능업 고용자 수는 35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18만 명의 2배 가까이 상회하면서 이에 앞서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증가 수치의 3배 가까운 결과를 보이죠 또한 12월 수치도 기존의 21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상향됐는데요 분야별로는 비즈니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소매업 그리고 헬스케어 등으로 대부분 증가를 하고 아직 미국 고용 시장이 견제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지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했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4.5% 상승하면서 전월비 0.6%나 상승하죠 이는 전월 대비해서 기준 2023년 평균 수치인 0.34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예요 1월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ADP 고용 둔화와 미국 조달 계획이 소폭 축소가 되고 FOMC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크게 강세를 보였던 시장은 NFP 확인 후에 빠르게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었던 3월 인하 기대는 추가로 조정이 됐으며 일각에서는 5월 인하도 시기상조라는 전망의 변화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NFP 직후 미국 금리는 전국안 급등을 하고 최근에 한 주간 하락폭을 좀 되돌렸는데 1월 고용만으로 금리 텐트럼이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조정되는 추세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지금 1분기가 동결기 초중반 통화정책 시그널이 모호할 때 기대와 쏠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고 1분기 금리 상승 전망을 유지되는 거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것 같고요 다음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 금융시장의 조기 인하 기대감이 추가로 더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후반 금리 하락을 대비해 1분기 중후반경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전망도 말씀드리면서 인하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드려보죠 시장의 인하 기대감은 FOMC가 끝난 후에 5월로 쏠릴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5월보다는 6월 혹은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및 속도감 역시 시장이 원하는 현재는 연내 한 5회에서 6회 정도 시장이 원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원하는 횟수보다 느릴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말씀드립니다 물가와 고용 모두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리스크 반영의 측면에서 금리는 하락보다 상승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및 속도감 역시 시장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안정이 달성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많은 리스크들은 통화정책 전환에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가 과거에 있었던 호환기 직전에 있었던 경제 상황과 좀 매우 의사한데요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과거에 있었던 호환기 직전에 있었던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오또는 전년 대비 3.3 기록하죠 2023년 성장률도 2.5로 굉장히 좋았고요 2022년에는 1.9%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1년과 2023년 연평균 GDP 성장률이 3.4% 수준인데요 미국을 제외한 여타 주요국 성장률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만 홀로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80년대 초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종료된 이후에 미국 경제 상황이 현재 국면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초반 이후에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되돌아보게 되면 1,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종료가 되고요 198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는 호황 사이클이 찾아오죠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하향 안정화와 금리 인하 그리고 저유가 환경이 1980년대 글로벌 경제의 강력한 성장 모메텀으로 작용했으니까요 특히 미국은 감세 정책을 기반으로 레이건노믹스가 실시가 됐고 강한 재정정책 효과와 더불어서 저물가에 따른 유동성 확대 국면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1980년대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으니까요 이러한 현상이 1980년대 전 세계의 공통적인 부분이었다면 1980년대의 지금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글로벌 환경인데요 1980년대에는 구소련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냉전 체제의 와해가 시작되었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역 갈등이 일어났고요 미중 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둔화 리스크에 직면을 하죠 1980년대에는 주요국 경제가 동반 호황 사이클을 보인 반면에 요즘에는 미국 등 일부 국가 경제만 양호한 사이클을 보이는 티커플리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만이 기술 혁신 사이클의 큰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매그니피센트 7의 미국 기술 혁신 사이클은 지난 4분기는 물론 2023년 미국 경제를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성과를 나타냈으니까요 지금의 시간이 어찌 보면 19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종료가 되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호황 사이클로 접어드는 초입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니까요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하향 안정화 그리고 금리나 저유가로 이번에도 강력한 글로벌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최근에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PC 물가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주었어요 헤드라인은 2.6 전월과 같았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9로 나타났죠 드디어 2% 물가 대를 보게 됩니다 PC만 잘 나왔던 건 아니고요 CPI도 잘 나왔으니까요 CPI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FOMC 때 FOMC에서 정말로 분명한 가이던스를 발표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FOMC에서 가이던스 발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좀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PC가 2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2월 말에 발표될 1월달 PC 물가는 2% 초반 즉 2.5를 밑도는 그런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CPI 지표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인이 3.1 터치한 후에 다시 조금 상승했고 근원 CPI도 4.0 부근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지난번에 4.4%대를 깨고 처음 3.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근원이 4.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역시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하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갭이 좀 많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고 이 갭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현재는 시장에서는 한 5월쯤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요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와 동일한 시황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시황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시황 같은 부분들 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릴 거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문자 주시면 그 안에서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